바로 이 선수의 움직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축구 인생의 드라마잖아요 K7에서부터 K리그1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 회전방 3톱 제로소와 수빈규 그리고 김범수 선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지켜볼 선수는 김범수 선수 그렇죠 이 선수의 활약을 한번 기대해보고요 지워버려야 됩니다 해결을 해둬야 되고요 내서와서 제주가 역습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요 오른쪽까지 빠르게 공을 넘겨줍니다 자 몸싸움을 이겨야 되면서 측면쪽으로 들어가 봤던 김범수 선수였습니다 김범수 선수가 이 선수가 상당히 가냘픈 데도 있잖아요 장갑차를 또 몰았더만요 그러니까 대학교 진학이 되지 않아서 현역으로 군입대를 했다가 K5, K7, K4를 거쳐서 K리그1까지 올라온 김범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제주 선수가 잘 가져가고 있고 오른쪽에 이 김범수 선수도 지금 놓고 뛰는 상당히 좋아 보여요 지금 압박으로 공을 한번 놓고 들었거든요 연장앉던 서울의 공격 그러니까 3명의 수비를 가져가고 있는 지금 제주잖아요 오우 빨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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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범수 옆쪽에서 돌파 시도 반면 막아내고 있습니다 정한민 선수의 수비 예 지금은 정한민이 투입을 해봤는데요 지금도 수비가 최종적으로 막아 냈습니다 돌아서면서 돌파 시도 뚫리지 않는 황현수 지금도 아주 연결이 너무 좋아요 네 원단치로 천박조 김범수 벌이 맞고 못둘는데 김진향 발을 쭈욱 건 işte 받아봤는데요 좋은 쪽에 볼을 잡았었 ig잖아요 동료들이 빨리 나타나주더라고요 지금 김범수 선수가 마지막 쪽 네 jść 자 김범수! 김범수! 돌아온다! 김범수의 중국인생 오늘 확실장입니다 이게 중국구요 김범수 선수 이게 맥경기 많은 골입니까 와 김범수가 K리그 지금도 수비 뒷공방 완전히 와 2맨이에요 지금도 수비수들이 따라갔어야 되거든요 지금 김범수가 수비수 등 뒤에 숨어있다가 그렇죠 아 이상민을 떨쳐내고 골을 기록합니다 야 이거 수비가 아니랬어요 와 이 골세레븐에서 김범수입니다 야 2022년 7월 2일입니다 김범수 선수의 이날 제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승객도 좋아하고요 이게 중국구요 김범수 존재감있습니다 정말 쉬운거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아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또 둘러싸면서 따왔습니다 이참민의 대강선 패스 이참민의 대강선 패스 골키퍼 양한빈 선수가 잡습니다 구자철 선수도 상당히 더 좋아하겠는데 구자철 선수도 상당히 더 좋아하겠는데 점열을 잘하고 있어요 지고 있는 팀들이 공격을 하면서 골을 노려야 되는 건 맞는데 확실하게 그 한 방울 터트린 지금 안익수 감독하고 충돌을 했네요 오 지금 김범수 선수를 왜 저런데요 네 김범수 선수는 이렇게 또 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빠른 선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 그리고 남긴 감독이 아 김범수 선수 그래도 한짝 웃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부모님이 더 좋아할거에요 데빗고을 넣었을 때 기억나세요